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청주와 충주 등 대형사업장과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데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학순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20대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확진된 충북 1,580번 환자 20대 A씨의 직장 동료로 청주산업단지 내 한 기업체 근무자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인유통 등의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들 3명 모두 사무동 직원으로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지만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7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밀접된 공간 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보다 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통영시로 전지훈련에 나설 예정이던 충주 상업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4명이 확진된 건데 문제는 재학생과 신입생, 코치 등 50여 명이 사실상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4, 5명씩 한 방을 같이 쓰며 매일 운동에 나섰고 방학 중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했던 만큼 교직원과 학생 42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체육진흥법상 일선 학교 운동부원의 원룸 합숙은 금지됐다는 점 등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운동부의 운영 실태 등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지사는 온라인회의에서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충주 닭가공업체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중점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점검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HCN 뉴스 정어수입니다.